나스카선은 페루 남부 나스카 평원에 위치한 고대 지질 그림입니다. 이들 그림은 560bc에서 560ad 사이에 나스카 문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나스카선은 거대한 동물, 인간, 식물, 기하학적 형태 등을 나타내는 수백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그림 중 일부는 길이가 370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대형 그림은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도에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선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들 그림이 천문학적 관찰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농업과 관련된 의식이나 신성한 행렬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스카선의 제작 방법도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들 그림은 단순히 표면의 돌을 제거하여 밝은 색의 흙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밀성은 매우 높습니다. 나스카선은 1994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대 페루 문화의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고대 사람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